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겠지 평범한 그 문이 왜 너에게만 열리지 않는지 나 역시 인생이 그랬어 이해할 수 없었어 내게도 그 문은 열린 적 없어 열리지 않는 문 고향집 마당 서 죽도록 맞고 도망쳐 결국엔 여기까지 왔어 10년이 흐른 후 다시 고향 갔지만 아버진 그 문을 굳게 잠궜어 세월은 또 흘렸고 아버진 문을 잠그고 문 밖에 날 세워두고 세상에 날 가둬두고 떠났어 떠났어 고향집 마당 서 죽는 곳 고향집 마당 서 죽는 곳 아멘